에어로웜이라고 하는 얇지만 따뜻한 기능성 원사를 담아서 오늘은 이 히트웨이브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에어로웜, 크로라 이런 사양 하나까지 따져보신다면 그리 한 세트가 55,000원씩 하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. 그렇죠. 겨울철에 꼭 필요한 원단이 있는 게 에어로웜이라고요. 안쪽에 중공사의 원단, 빨대처럼 저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드려서요. 따뜻하게 우리 온몸에 뽀뽀기를 두른 것처럼 따뜻하게 체온이 빠지지 않게끔 막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. 여기에 또 하나, 흡황과 속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내와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보면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흡족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요.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도 정말 기능성에서만 거의 플래티넘 라인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그 에어로웜과 무엇보다도 피부에 닿고 활동성까지 생각하는 푸마의 스포츠 과학이 또 합쳐지다 보니까 크레오라, 원사가 들어가서 굉장히 가볍지만 밀착력이 좁지만 이런 신축성, 텐션, 사실 딱 돌아오는 복원력이 보셨어요? 늘어남 없이. 그렇죠. 착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몸매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양 하나하나 담아서 이런 크레오라라고 하는 늘어지지 않는 원단감에 그리고 이 푸마의 과학이죠. 입체공학적인 패턴으로 아예 움직임을 또 많이 쓰셔야 되는 또 안쪽 이너웨어다 보니까 레글럼 패턴에 살짝 어깨쪽 라인에 이런 메쉬 사양을 스티치 살짝 옆선으로 공기가 또 순환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담아드리기 때문에 상의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예 하의까지 이런 전체적인 몸의 실루엣에 맞게끔 준비를 해드려요. 이게 푸마의 과학이고 이 한 세트가 5만 5천 원 저 방송할 때마다 소개해드리지만 한 세트씩도 구매들을 많이 하셨어요. 하지만 오늘은 블랙, 그레이에 추가한 세트 더 드려서 세 세트가 가게 되고요. 자, 하니 씨처럼 입고 그냥 활동하시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게. 그렇죠. 방송에서 저희가 세 세트를 다 드리겠습니다. 참 좋았던 건요. 예전에 동네에만 어떠셨어요? 정말 날씨가 추워지면 잠깐.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입으세요. 그냥 이렇게 재킷 같은 거에다가 안쪽에 저는 헬스클럽 갈 때 딱 있거든요. 이거를 누가 우리가 동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? 그러니까 동네이지만 동네이 같지 않은 느낌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런데 절개가 근육의 라인을 따라 딱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어깨가 넓어 보이고 이런 데는 뭔가 깎아지는 느낌 몸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? 게리간도 딱 적당합니다. 어깨 부분 살짝 공개해드릴게요.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절개 라인이 95, 100, 105 없잖아요? 그래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답답하지 않은 거고 또 한 번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활동성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. 네. 오 신축성이 너무 좋네요. 쫀쫀하게 늘어났다 돌아오는 보건역이 굉장히 좋죠? 이렇게 때문에 활동 많이 하고 답답하지 않게 운동하실 때 안쪽에 딱 입어보시면 굉장히 편하고요. 네.